오늘은 우리 어제 이어서 레위인이 이제 장인의 집에 더 머물지 않고 특별히 장인은 이제 지금 떠나면 너희가 가는 곳까지 어두워질 테니까 하루 더 머물고 가라 라는 거 하는데 오늘 장인의 요청을 뿌리치고 늦게나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장소의 관점을 두고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레위인은 특별히 장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리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리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곳이 너무나 탁탁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어쨌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 뭐 어쨌든 빨리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 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하면서 11절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인이 주인에게 여기 여부수에 우리가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요 여부수는 뭐라고 하느냐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부수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레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인 기부하에 가서 베냐민 집하에 속하는 데 가서 머물러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분명히 앞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부수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지역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방 사람들에게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예루살렘은 분명하게 여기에 속했는데 이스라엘에 속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은 여부수와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서 예루살렘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간 이스라엘 땅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넘어오기까지는요 뒤에 다위 시대까지 한참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예루살렘은 지금 공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읍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예전에 부산 땅에 예전 옛날 옛날에 부산 땅에도 특별히 바닷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서 여기에 일본의 특구가 조선 때 같은 데 일본의 특구가 있었을 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수의 사람들이 사는 특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는 특구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아니 왜 여기에 하필 우리가 어둡고 머물 곳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여부수에서 왜 내가 머물러야 되냐 아 나는 싫다 여기 말고 좀 더 가자 어두워지더라도 더 가자 하면서 레위는 자기의 일행을 데리고 여부수에서 8km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걸어서 가니까 맞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15절에 그가 생각했던 대로 기부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부하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은 넓은 거리에 앉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끝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성읍의 날이 어두워서 들어가면 그리고 넓은 광장 아마 시장일 겁니다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사람들이 다 문을 열면 우리처럼 시장이 확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면 다 보이는 성문의 광장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툭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 특별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행객이 자기의 민족이 아닌 누구라도 어떤 여행객이 거기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달려나가서 어떻게 해서 왔느냐 무슨 일 때문에 이 밤 늦은 시간에 이 광장에 홀로 있느냐 이걸 묻고 그리고는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내가 같은 민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게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은 정말 의외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하나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어떤 한 사람도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마을에 아니면 이 성업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레위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철회됐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자기가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부수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과 판단에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특구고 그러한 지역이라고 배타심을 갖고 밀어내버렸어요 거기에 가봤자 환영받지도 못하고 거기에 가봤자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나를 환영해주는 누가 있겠어 그런데 막상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람은 판단하고 갔어요 그러나 그 맞은 결과는 뭐냐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인 대로 한 결과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무조건 옳다고 다 오른 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자리로 되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기대하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죠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안 됐죠 내가 너무나 내 소견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생각하고 간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는 게 있겠죠 하고 그 시간은 뭐냐 내가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려놓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다림 속에 기다림 속에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속에서 이 속에서 오늘 이 레위인은 너무나 자기 소견이 확실했어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확실해 보여요 여부수족 속은 이방인들이니까 그 특구로 들어가면 안 돼 좀 멀더라도 어둡더라도 가 고집을 피우고 간 거 모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정당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을 보낸 것은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거는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정말 잘 선포하는 자로다가 선택을 해서 내가 너희를 쓰려고 했다는 게 구별된 것이지 내가 너희를 구분시켜갖고 너희는 특별한 존재 저들은 쓸모없는 존재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압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여부수 특구에 갔을 때 어떻게 도대체 우리 마을에 오십니까 당신과 우리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인데 예수여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십니까 그 여인이 물었던 것처럼 오히려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의 특구에 들어온 것 때문에 더 환영을 하게 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을지 아 여호와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지 어찌 압니까 너무 소견에 옳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나를 잘 알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방문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니누에 우리의 적 그곳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옳지 않은 명령과 옳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한 요나는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은 정말로 내가 내 소견대로 하다가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에요 오늘 편견과 소견 때문에 그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상당히 낙심하게 됩니다 상당히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오히려 그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기대하고 내 소견에는 이게 옳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네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래 다시 닌의 외로 가라 알겠습니다 제가 닌의 외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소견에 옳다고 그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황당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기대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게 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부족해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닌의 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